전진중 우거운게 좋아 20초 더 꺼내줘요? 있어? 어 기다려 추가 30포 가벼운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영상을 따로 찍어서 그러는데 같은 날입니다 도루묵대지랑에서 통발랑식 빵치고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얻은 다음에 장상이라는 곳에 왔어요 방파제 우측으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핀등대 끝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여기도 사실 내려오지 말라고 망 같은 거 이렇게 좀 와이어출 같은 걸로 남자를 쳐놨는데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원투꾼들은 경험이 있으시면 하시긴 하시는데 위험한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테트라포트는 항상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를 배민건 형님께 구독자 형님이신데 자문을 구했어요 시즌에는 도다리가 좀 나온다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정보를 얻고 왔는데 로드는 바낙스 커맨드 서포 33425 그거 폈고 원줄은 막합사 1.5호 힘산은 막합사 7호 삼각대가 바람도 약간 있어서 너울도 있고 강원도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추를 잔뜩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걸어서 중심추 역할을 좀 하게 삼각대 좀 지지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돼가요 3시 54분이네요 해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그때 시간을 노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지랑 갔다가 쭉 길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장사항입니다 자주 오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짬나기라도 해 보고 이렇게 가려고요 오늘 속초 기준 이물인데 이물에 고조 차이도 거의 없고 진짜 없다 근데 물이 흐르긴 흐르나 봅니다 정면을 보고 쳤는데 좌측으로 약간 흘러갔네요 와 강원도는 진짜 파도 소리 엄청납니다 사장님 뭐 좀 잡으신 거예요? 여기는 제가 뭐 왔었다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 라인하고 안쪽에 도달이 나오고 이렇게 대각으로? 연주 칠 때는 넓히고 이 근처 입구랑 테프라 사이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이구야 몰리고 나왔다 이야 이거 인직 정켜 있으니까 이게 목추도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겠고 짧게 해서 밑으로 내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차 조절이 가능하니까 일단 단차를 좀 내리고 바닥에서 한 20cm 정도가 꽤 안 되겠네 근데 오늘 그거 알아? 넘낮이 차이도 없는 날이야 오늘이 바람도 안 불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잔잔한 바다야 아이고 아이고 이런 씨 크고 슈퐁이네 회수해서 다시 찍을까? 네 저기도 거기 있겠죠 테트라가 자리가 이런 이 모양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문실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테트라가 그리고 제가 노리는 거는 뱃길이니까 여기서 저 귓바예요 저걸 보고 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귀걸이가 문제인 거긴 한 것 같은데 뭘 해도 있겠죠 좀 있으면 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자 입질 한 번 왔어 뭔진 모르겠는데 입질 한 번 왔으니까 살짝 복은가 살짝 입질 않는데 머리 칠 필요가 없었나요? 입질을 한 번 받았습니다 더 다른 입질 같긴 했는데 아 그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백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신 깊은데 네 이쪽 밑쪽으로 네 아 주로 도다리 아니면 궁장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어제 그 도루묵 한 번 해보러 왔다가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대진항 갔다가 대진항이요 대진항이요 아 진짜 발 통발을 던질 틈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낮에 잠깐 던져봤더니 아 예예 저녁 시간에 가야돼요 예예 아 저런 것들도 전부 다 그물이구나 아 유너 선생님 무더석인가요? 너무 저런 것을 마산 네 더 뭐가 있긴 있습니다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오호! 도다리다! 아까 줄 축 늘어진게 저기였구나 오! 강도다리다 요호! 여러분 도다리 나옵니다 잡았어 도다리 오! 강도다리네 예예예 왔습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물 떠야 되는거 아니야? 어? 물 떠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호스 가져와? 아니야 아니야 바늘 너무 깊게 삼켰어 잘라야돼? 예예예 한쑤 했어 어 됐어 잘잡아야지 또 빠진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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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잡았다고 바늘을 좀 밑으로 해야 되는구나 바늘을 좀 밑으로 해야 되는구나 도다리 한쑤 했어요 도다리 한쑤 했어요 오! 도다리야 이거 녹일수 찍어가지고 이거 먹는 사이즈야 당연히 강도다리네 엄마 이거 열로서 보면 안돼 잠깐만 도다리 그 광어 새끼야? 아니 다른거야 이런거 없네 이 방법 저 방법 많다고 하시는데 목숨 끝까지 끼워도 입질합니다 하하 이거 얼마만에 잡아보는 도다리야 네 지금 시간 얼마라 됐어? 거의 다소스 다 돼가네 거의 다소스 다 돼가네 이제 깜깜해지네 저 지렁이꽂이 이용해가지고 절반까지만 꽂고 한 마리 통째로 꽂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가 좀 위험해가지고 과격한 캐스팅하는데 천천히 너무 저쪽으로 쳤나? 너무 저쪽으로 쳤는데 계속 들어오죠 지금 4시 50분이라 하니까 해 떨어지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아 그러네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고 해가 넘어갔네요 강원도 쪽은 산이 높아가지고 해 떨어지는 시간이 좀 빠르죠 5시 이전에 해가 집니다 아이 어쨌든 한 수는 했어요 사장님 여기 밤에도 나오나요? 안 하고 나오죠? 하세요? 네 베어링 튜닝을 해서 그런지 그냥 불가사리 좀 끌려오는 그 정도 느낌? 근데 좀 가벼웠어요 하여튼 보여주네요 아예 빈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 면 꽝 하하하하 하하하하 겨울에 도다리 한 마리 어디야? 하하하하 파도 소리도 좀 징하게 듣고 가고 기분은 좋습니다 예? 예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도다리 한 마리 잡았어요 도다리? 예예 하하하하 예예 하하하하 저 다리 아니에요 예? 저 다리는 엄청나게 커봐야 30cm 35cm 그러니까 백에 백에 모으세요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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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은 없네요 올해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복이 참 올해 천상 당시 출조 갈 때마다 물이 이미 뒤집혀 있다든지 너울이 엄청나게 친다든지 바람이 터진다든지 뭐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것도 나중에 따지게 되더라고요 74년 범띠들이 올해 말산제라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목적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근데 한 번도 좀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상이 한몫했습니다 정말 물론 뭐 제 실력이나 장비 아기 뭐 이런 탓도 있겠지만 이거 많이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채 남지도 않은 올해 2018년이 얼른 지나갔으면 합니다 잡았어? 아니 못 잡았어 이제 걷어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저거 숙조 장상입니다 강원도 어 이거를 죽었나? 아 살았네 아가미 볶음걸이 이제 지금 살았어 응 아까 막 날개 막 커지고 응 자 그냥 조건은 이 한 마리로 만족하고 애들 저녁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저녁 먹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즐거웠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타이밍은 타이밍은 그런 것 같아요 입질받은 타이밍은 해 떨어질 때 뭐 4시에서 5시 강원도는 좀 일찍 떨어지니까 예 그쯤에서 입질받은 것 같고 낮부터 하시든가 아니면 그 뱀인건 형님 땅구 형님께서 힌트 주신 거는 새벽 해 뜰 때 동틀 때 일출 시간에 나온다 하시니까 한번쯤은 이 겨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복 없는 올해 3대인 제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원투로 그냥 힐링하고 아들내미 한번 보여줬으니까 아들 이거 살려줄까? 아니 먹어야지 방색 사이즈가 아닌 방색 사이즈는 아니지 도달이니까 그러니까 먹어야지 한 마리 잡았는데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얍 얍 자 강원도 속초의 장사항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